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빙크홀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아트아 안녕하세요 조금 이따가 시작할게요 오늘의 피드백 시간대 안 맞아서 끝까지 못보지만 은제나 응원하고 있어 파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 이거 피드백 방송 하기 전에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밑에 여러분들 보시는 방송 밑에 보면은 버튼 있죠 그 뭐야 트게도 놀라고 트니션도 하고 막 트위로 쏘고 그런 거 거기 보면은 그 규정이랑 피드백 그 가이드라인 규정이랑 채팅 가이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다 읽고 와주세요 난 이미 공지를 띄었으니까 이거 안 읽고 그 위반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이제 칼 타임아웃 드릴 수도 있어요 칼 시간제 밴드 당합니다 아이고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 아이 아직 보내지 마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피드백 안고 됐다 잠깐만 지금 시청자가 몇이지 지금 157명인데 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오지 뭐지 나 왜 157로 뜨는데 713명이라고? 아 그래요? 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피드백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아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트하 아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아직까지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깐 잠가버리겠냐 펜이랑 여기 있다 자 지금 몇시냐 제가 컴퓨터 시간이 지금 그 뭐냐 그 그 안 맞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피드백 방송을 위해서 여기에 그 피드백 그림 보내실 메일 주소랑 어 뭐 그런 것들 띄워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메일 띄우자마자 보내셔 봤자 저는 그 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뭐냐 그 그리고 또 피드백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그걸 따라해서 거기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보내지 않으시면은 저는 그거를 무시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거 방송하기 한참 전에도 공주를 띄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 인지를 하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저기 메이저님의 피드백 방송 가이드 주소 띄워드렸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지금 메일 보내시던 거 저거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던 거 하세요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바로 시작은 않을 거고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이 몇 시냐면 9시 5분이니까 잠깐 답담 좀 하다가 9시 10분에 메일을 띄울게요 그리고 한 2분 있다가 9시 12분쯤에 보내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나 왜 로그인 안 돼 있지 자 안녕하세요 지금 슬로우 걸 수밖에 없어요 원래 피드백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시청자가 지금 800명이거든 시청자가 막 제일 말할 때 막 1000명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슬로우 안 걸면은 여러분들 그냥 채팅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아 방제 안 바꿨잖아 메일은 제가 9시 10분에 띄울게요 잠깐 잡담 좀 하다가 지금 9시 6분이거든요 아 여러분 그 뭐냐 예 저기 메이저님께서 잘 얘기해주시고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신경을 쓰고 왔죠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공지를 해드릴 게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방송을 그 매월 마지막 달에 하거나 그 전에 전주에 하거나 하니까 지금 이거 방송에서 살짝 이제 여러분들때만 공개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차기자기라고 해야 되나? 음 차기자기로 해야 되나? 아무튼 새로운 만화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제 작품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빛 그 벼리아의 센츄리온 연재인 것처럼 어 그 뭐냐 그림 작가로서 예 그림 작가로서 연재를 하는 사람 연재를 하게 됐고요 왜 레진 아니고 레진은 자전소연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작가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마음대로 막 여기서 연재했다 저기서 연재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장르는 뭐냐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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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 너무 힘든 액션 중세 판타지 소년만화입니다 쇼타 나옵니까? 아 죄송해요 쇼타 초반에 좀 나오는데 걔가 성장에서 막 근육 우락부락 해주고 쇼타는 안 나오게 돼요 제목 알려줄 수 있어요 제목은 제목은 슬레이브 B라는 그 만화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마 4월 말에 연재될 거예요 다음 달 말이죠 박진이 손목 조심해요 아 네 그 뭐냐 부천에 진짜 유명한 병원 있거든요 내가 여기 천안에 있는 막 이 별이별 정형외과 가도 이 손목 아픈 걸 고치지 못했는데 부천에 그 예손병원이라고 거기 가면 가니까 그냥 단박이 고쳐주더라 와 진짜 너무 잘 봐주는 거야 거기 있는 병원이 저 그래서 거기만 다녀요 이제 어? 9시 9분이다 9시 10분 되면 바로 메일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 메일 띄우자마자 보내지 마세요 9시 12분에 보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뜸을 드리냐면 제가 가이드라인 보고 수정을 하라고 메일 보낼 사람들 그 이미 써놓은 사람들은 9시 9분이거든 9시 10분에 내가 메일 띄울 거야 그 그리고 나서 보내지 마세요 12분 되면 보내세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제가 확인 안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 따라서 보내주시고 됐다 올릴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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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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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메일 보일 때 저거 당연히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니까 9시 12분 되면 보내세요 9시 12분 9시 12분 가이드라인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가이드라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것들 전부 다 있어요 내 포르쉐키 볼래? 아 포르쉐 있다 문제는 포르쉐키만 있어 자 11분 9시 11분이에요 딱 40분만 봤습니다 11분 11분 어차피 이거 그 마감은 10초도 안 돼서 마감돼 아 네 저 머리 기르는 중이에요 어 12분이다 12분이다 야 12분이다 빨리 보내 지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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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만 보내세요 그만 보내 아 그만 보내 그만 보내 그만 보내세요 그만 보내세요 야 야 매일 300개 실화? 300개 실화? 300개 아니네? 몇개야 이거 300개 좀 넘네요 360개 정도 왔습니다 360개 정도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60개 정도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이고 LYR1048님 아이고 저번달의 약속이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피자 사먹고도 거기 남은 돈으로 몬스터도 한 잔 사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우 감사합니다 오 진짜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 이제 어디보자 이제 피드백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만 보내 야 그만 보내 이제 안 봐 어차피 보내봤자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맞춰서 보내라니까 가이드라인 안 맞춘 사람은 건너 뛰울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저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말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줘 그건 빨리 바르게 galera Нivers이 Vi 향 Where 불 가이빵 고정 양파 자 여러분 만화관 직종상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채팅 다 읽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맨날 포션으로 몬스터를 마시는데 이게 몬스터가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탄산수를 섞어 마십니다 특히 레몬향이 들어가는 거 말이 많아서 감으로 끊었는데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모르겠다 건너뛰지 않았으면 이제 안 하는데요 이제 안 하는데 야 이제 안 하는데 어쩔 거야 몬스터를 이거를 하루에 이게 하루 종일이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마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몬스터를 막 두 캔 세 캔씩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 매일 그렇게 마시면 저는 그래서 이 한 캔을 탄수에 섞어가지고 불려 마십니다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나나? 여러분 아 님들아 나 보여요? 나 차단 당황해? 아니에요 보여요 차단 안 당하셨어요 저 헤드셋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내 주면 어쩌긴 어째 천 원 더 보내줄 거야 본인이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조이 후우 후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리액션 뭐 하지?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꽤 긴데 처음부터? 야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자 이분께서 쓴 글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3 야 나이 쓰지 말라니까 아 이 새끼도 가이드라인 안 읽었네 아무튼 뭐 어차피 그냥 꺼냈으니까 어 참고삼아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두세달전 피드백방송때 그림 10시간 그린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요 어 아 아 아 메일에 써도 된다고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 아 머쓱 아 메일에 써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머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언그를 안하면 되는지 맞다 아 죄송합니다 스마 스마 고백 자 아무튼 그림 그릴 때 시간을 잘 안 봐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 커뮤 로그 찍을 때 커뮤 로그 찍을 때 커뮤 로그 짤 때 시간이 촉박해서 휘갈겼던 날은 흉상인가 그쯤 러프 짜고 선 따는데 50분쯤 걸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저 할께요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림 그릴때 시간날 잘 안봐서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방송 마저 할거니까 집중해주세요 피드백방송 그림 그릴때 시간들 잘 안봐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몇달전 커뮤 로고를 짤 때 시간이 촉박해서 휘갈겼던 날은 흉상인가 그쯤 러프 짜고 선다운됨 50분쯤 걸렸어요 어? 흉상이라면 이 가슴 위까지거든요 흉상이면 맞나? 맞을거야 그거를 러프 짜고 선다운됨 50분이라면 꽤 상당히 걸리긴 하셨네요 결국 아직도 공책 한거는 다 못챘지만 그럭저럭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득 그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림체는 예전부터 맘에 안들었었고 선도 너무 못쓰는거 같고 채색도 못하고 분위기도 못잡고 배경도 인체 비율도 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다른 짜임이 몽땅한 애가 되어서 제가 희망하는 그림체라고 하면 얇은 선에 얄쌍하고 귀축하면서 귀여운 누가 봐도 이쁜 그림체 그런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 그림체랑 정반대쯤 되겠죠? 첫번째 느낌이랑 가장 가까운 느낌일거 같습니다 첫번째라면 이거 말하시는거 같은데 이게 그니까 그 순정만화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채죠 정말 인기가 많은 그림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나리질 하시면 타임아웃 드릴거에요 여러분 하지마세요 저만 할겁니다 고나리질 그니까 저거 저렇게 하는거 아닌데 저거 왜 저렇지? 머리 저거 너무 큰거 아닌가? 이런식으로 하는거 있지 지적질하면 안돼 지적질 이 메일주인데 두번째 그림 잘못보냈네요 이응아 어쩔수 없이 낙서 아니라는거 감안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피드백 받고 싶은데요 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림을 잘 안그리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타블렛펜을 잡은 날에 낙서를 해도 재미가 없어서 그림에서 발을 떼는게 편할까 싶어요 다른건 다 안돼도 그림은 낙서식으로 말고 일러스트처럼 배경까지 꽉 채운다고 해야된다 그렇게 퀄리티있게 완성시켜보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이도저도 안될거 같아요 뭔가를 시도해보아도 하고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거 같아서 쉽게 펜을 들수가 없게 됐네요 첫번째가 제일 최근 그림인데 드로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뭔가 좀 완성시켜보려고 파이팅하시고 박지님 방송을 노동요삼아서 과제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뭔가 좀 완성시켜보려고 그림처럼 비율 최대한 신경쓰면서 하다가 채색하다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그대로 그대로 잤다고 하시네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십니다 골반에서 다리로 골반에서 다리가 뻗어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골반과 다리 크기를 모르겠고 다리가 골반보다 위로 올라가는 자세는 인체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건지 무릎 끌어안거나 쭈그려앉는 그런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네요 남자체비율 이것도 진짜 모르겠다 하시고 이번에도 물 건너갔군 그린세계 구린 36시간 날려먹었네 아이고 잘한 이제 방송을 시청하며 게임을 켜게 아 근데 여러분 이거 후원을 후원을 잠깐 제가 오늘 피드백 방송 한동안 끄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 자꾸 자꾸 끊기는데 네 이거 잠깐 후원을 끌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끊기게 빨리빨리 가야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끊기네 후원관리 후원 끊은거 어딨냐 일단 시간 없으니깐 이건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아이 잠깐 기다려봐요 됐다 후원하지마 자 이제 그 뭐냐 멈추 없이 갈게요 손도 잘 모르겠다 하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인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한번 볼게요 이것만 이것만 피드백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낙서로 하신 거니까 아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될까 으응 음 어 이 그림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립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이 그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오징어무침 없는 충무김밥?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맨밥에 김을 싼 것 같은 느낌? 정말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스타일이 뭐랄까 아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신 분은 아직 배우는 단계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다 똑같을 거예요 니들도 충무김밥이야 이 새끼들이야 니들도 다 충무김밥이야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그림체 있죠 원하는 그림체 하나를 두고 원하는 작가의 작가를 하나 두고 그 작가의 그림체를 좀 보시면서 모방이라 해야 되는가? 좀 트래시 같은 거 말고 모작 같은 거 좀 많이 하셔서 그거를 이제 자신의 그림체에 맞춰서 어레인지하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게 어 그 뭐냐 과도기 단계여가지고 분명히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못한 데가 없어요 못한 데가 없어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음 모나지 않게 못 그렸어요 조금 상처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못하지 않게 못 그렸어요 좀 더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서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이 옷 같은 것도 옷 같은 것도 어 아 솔직히 피드립할 게 존나 어려운 게 이 모나지 않은 그림들은 너무 하기 힘들어 모나지 않은 그림들 이거는 이제 모가 많이 나 이거는 이제 모 나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허리가 너무 얇 건데 이게 그림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얇은데 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도 어깨도 지금 뭐냐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갑자기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뭐 투시가 이렇게 돼 있다면 몰라요 투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게 맞아요 이 어깨 방향이 그런데 지금 투시는 엉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러려면은 이게 이쪽 다리가 이 투시에 맞춰져가지고 어깨에 있는 투시에 맞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 다리랑 그 상태랑 투시가 완전히 어긋났죠 이것도 봐봐요 이 신발은 지금 아예 투시가 없는 상태의 그냥 옆모습이잖아 얘는 지금 여기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발 이거 여기 신발 이렇게 딛고 이러고 서 있어요 지금 공중이 떠있어 그 몸이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많은 기초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께서 이제 간단하게 취미로만 원하신다면은 그럴 취미로만 원하신다면 이제 그 캐릭터 드로잉 하는 책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것만 보시면서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캐릭터 쉽게 쉽게 그리는 뭐 그런 것만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분이 이제 그림 쪽으로 진짜 만화가 되고 싶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고 하시다면은 진짜 기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 보면은 기초를 배우지 않고 그림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초를 배운 후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은 좀 나은데 기초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가성비 차이지 사실 근데 기초를 처음부터 배우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그리는 게 재미없고 그러니까 왜 자꾸 김밥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 연습은 그 여러분들 도화지 4절지 도화지라든가 8절지 도화지 같은 거 가져오시고 거기다가 이제 연필선으로 이렇게 직선 이렇게 가로선 쭉쭉쭉 그어요 정갈하게 정갈하게 그어요 이렇게 정갈하게 그리고 이거 다 그려면 세로선 쭉쭉쭉 이렇게 정갈하게 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굽고 대각선도 이렇게 정갈하게 곡선도 이렇게 곡선도 막 하고 이런 거를 막 수십장을 해야 돼 선 잘 쓸 수 있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손이 여러분들 왼손으로 긁을 쓸 때 쉽죠 아니 오른손으로 긁을 때 쉽죠 오른손잡이는 근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 쓸 때는 힘이 제대로 조절도 안 되고 손이 내 생각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손에 있는 이 근육이라든가 그 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는 작업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몸이 그걸 기억을 못하겠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섬세한 섬세한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이 손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손 같은 거를 진짜 오지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전 이 왼손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왼손으로 근데 저 오른손으로 이게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오른손으로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오른손으로는 글도 잘 못 쓰거든요 아무튼 손을 연습을 시키자 이말이에요 일단 선 연습은 그 뭐냐 선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세요 보니까 대신에 피력 같은 거를 잘 못 쓰시는 거 없거든요 선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닌데 피력 필압이 되게 많이 약해가지고 그 선 굵기를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선 굵기 한 이따 막히 선 굵기 선 굵기 한 이따 막히 하고 필압을 존나 먹여요 필압을 힘 안주면 이렇게 조금씩 나올 수 있게 이 상태에서 그려봐요 그 상태에서 필압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인체도 이거 진짜 모난게 아니라서 모나지가 않아 하고 저는 이거보다 지금 좀 더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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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정쩡하자 내가 얘 포즈 따라해볼게 어정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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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호리병 같은 몸에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에 팬티 같은 게 입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리 나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팬티 같은 거 있죠? 이 팬티가 이 사타군이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밑부분은 다 움직이는 다리예요. 이분이 이제 다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그냥 올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앞으로 올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너무 긴데?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모작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오? 흉상만 있네? 자케를 그린거라고 하시네요. 제 그림 단점을 알고싶어요. 뭐부터 연습해야 할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일단 단점이라 치면 왜 흉상만 있습니까? 전신을 보내세요. 웬간하면. 일단은 보겠습니다. 음. 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대갈치기에요. 얼굴만 보면은 좀 그렸어. 얼굴만 보면은 그림을 좀 그려도 그래도 막 공책 같은데 수업할 때 몰래 끄적이고 그런 티가 나. 근데 몸은 아니야. 몸은 아니에요. 얘도 지금 얼굴만 열심히 그리고 몸은 이분이 이제 흉상만 보낸 이유가 몸을 그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갈치기는 머리. 머리. 얼굴만 그리는거에요. 이 가슴 밑으로는 안그리고. 아 일단 몸이나. 인체 그. 좀 그리는거나 좀. 아. 그리고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이 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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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일단 선 쓸 때. 선 쓸 때. 그 선을 아마 필압이 거의 없는 선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니까 이때 필압이 없어요 거의. 아예 없는 선인 것 같거든. 이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은. 이런 선은 엥가하면 지금 쓰지 마세요. 엥가하면 이런 선들을 많이 쓰시고. 이게 당연히 지금 당장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보여요. 왜냐면. 이거 필압 있는 선인데. 필압을 존나게 못썼거든. 그래서. 차라리 필압이 없는 게 나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다들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압이 없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상으로 위로는 올라가지 못해요. 아. 폰그림은 필압을 못 넣어요. 아. 이거 폰그림이에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폰그림이구나. 아씨. 왜. 왜 겟노트 안 쓰냐고. 이씨. 겟노트는 필압도 들어간다고. 이씨. 겟노트 쓰라고. 이씨. 비싸다고. 어. 요즘 중고 갤노트는 싸게 팔텐데. 겟노트. 5가 제일 역작이에요. 갤럭시 노트5를 사세요. 사실 거면. 제일 역작입니다. 6. 그. 그. 7. 8인가. 그 위부터는 쓰레기에요. 겟노트5를 사세요. 5 오래된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 그릴 땐 5가 최고야. 그림 그릴 땐. 아. 폰그림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어. 어. 천사링이다. 와. 천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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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다. 안았다. 텐씨. 아. 뭐야. 이 머리카락 묘사 진짜. 홀리쉣.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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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공부 못해 하셔야 겠는데. 야 너 인체 교재 책 사가지고 풍부를 시작을 해 차라리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뒤지고 싶어? 뭐야 이거 니 머리는 이렇게 되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야 되게 되게 구릉지 같다 야 구릉지 야 되게 구릉지 같다 되게 구릉지 같다 아 그리고 대가리 졸라 커요 대가리 좀 줄이자 아이씨 말도 안되는 이 팔 몸은 왜 이렇게 두꺼워 차라리 이게 낫다 차라리 이게 낫다 어이 씹 어 머리카락도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매두사야? 어? 어? 어 이거 머리카락 한쪽만 그려볼게요 이거 머리카락 한쪽만 그려볼게요 이제 머리카락은 얇은 종이다리 같은 게 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형태를 잡아주세요 형태를 잡은 후에 거기서 부가적으로 가닥가닥을 많이 나누면 편해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수많은 가닥이 집합체잖아 이런식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머리카락이 있고 거기서 튀어나온 이단하들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요. 아무튼 뭐 이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치색 안했냐 깜빡했니? 다음 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림 자체를 아예 거의 안그렸나본데?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성격이지만 한번 끊기면 귀찮아서 안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남보다 안그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림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그릴 때 한방향으로만 그립니다. 옆모습 앞모습 본모습 등을 잘 못그립니다. 그리고 주름 옆모습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또 입을 그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웃는 모양만 그렸는데 입을 벌리거나 슬픈 표정, 화난 표정 등등을 거의 안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젠 잘 안그립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코 모양은 제 그림체입니다. 저 이분께 패트폭력 하나만 할게요. 그림을 시작한지 3년이랬잖아요. 그림 시작한지 3년인데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그릴 때 한방향으로만 그립니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걸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수업 듣다가 귀찮아서 끄적인거? 그거는 이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하기엔 조금 그러죠. 다른 사람들처럼 커뮤니터를 들거나 그림과 관련된 행사같은걸 참여해서 자신도 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그림으로 흘러가는 커뮤니케이션 자신이 들어가서 뭔가를 한거거나 아니면 미대입시같은거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기초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야 비로소 그림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거지 그냥 수업중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끄덕인거 한두장 이런걸로는 그림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모든 그렇게 따지면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그림을 한 애들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막 꾸준하게 그렸다면은 꾸준하게 그렸다면은 그림을 시작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그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이제 명시했고 그림을 이제 그리다 안그리다 하고 잘 안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그림을 시작하고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어! 어! 깜짝이야! 뭐야! 뭐! 갑자기 상평등보떨어졌어.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코는 스타일이라고 하셔서 이거 안건들게요. 그 그거 같다. 이 코가 그거 같아. 그 패밀리 가이 맞나? 거기서도 어떤 캐릭터 보면은 코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어!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랑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는 얘는 훨씬 작고 얘는 훨씬 커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발끝이 이렇게 만나야 돼 발끝이. 근데 방금 발끝이 만나지가 않았죠? 근데 의외로 옷주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의외로. 보면은 이렇게 옷주름이 이렇게 팔 뻗은. 이쪽 팔을 뻗었으니까 이렇게 이거 팔 뻗은 걸 위주로 잡혀가지고 옷주름이 생기는 걸 묘사한 것 같거든요. 이거 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를 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무슨 문양 같은 건가? 입은 아닐 테고 무슨 문신이나 타투 같은 거겠죠? 타투 라고 하시네. 입은 일부러 안 거린 거라 생각할게요. 이거 너무 들어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코는 뭐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안 건들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의 스타일이니까 제가 크게 건들지는 않을게요. 아 손 아 이거 이거 스켈레톤 같아요. 이거 이 사이에 있는 이 손바닥 여러분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뼈랑 이 검지손가락 뼈랑 이 사이에 살이 살이랑 근육이 채워져 있죠. 이거 없으면 없으니까 스켈레톤 같아요. 아 사람 손 같네 이제. 의외로 이제 적당히 뭔가 뭔가 이론적인 건 조금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것만 보면 어 근데 이분 얼굴 그린 거 더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그림 이거 너무 없다. 그림이 뭔가 할만한 게 아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이 분의 실력을 확연하게 알 수 있을만한 그림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양말 신은 건가? 어 어 아쉽습니다. 아 이분이 입을 안 그린 이유가 제가 이 그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그 그냥 살짝 그렸는데 잘 몰라서 그냥 안 그린다고 하시네요. 어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근데 그거는 이제 수많은 매체에서 다 그리고 있고 검색만 하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딱히 찾아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밖에 모르겠는데 난 일단 노래 안 했다 이 뜻인가요? 네 저는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노력이거든요? 노력이 부족했네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건 정말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그림을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시간 내가 이제 그림을 시작했어.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면 더 잘 그려지겠지. 시간 더 지나면 내가 이렇게 이 상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더 잘 그려지겠지. 몇 년 있으면 더 잘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실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해 이제 자신이 그림을 하면서 좀 비관적인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비관적이면서 내가 거기다 멈추지 않고 비관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진짜 잘 그린 사람들 보면서 살짝씩 따라해보고 살짝씩 영향 받아서 그려보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최근 그림에서 그 아는 작가분인 이제 삼바라 차차님이란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긴 하더라고 미술학원 다니면 미술학원 다니면 실력 많이 늘어요. 그거는 개인의 하기에 따라 달할려 있습니다. 그냥 밥 주세요 하면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빨리 안 늘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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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찾아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저돌적으로 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림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도 됩니다. 그려도 되는데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신의 그림체 자신의 개성 찾아도 돼요. 하지만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그림체에 맞춰서 자신보다 더 상위 호환에 있는 작가들 분명히 있을 거야. 100% 그런 작가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더 아이고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작가들 보면서 더 공부를 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잘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끊임없이 고뇌하고 도전을 하셔야 늘지 나는 이건 내 스타일인데 이건 내가 원래 이렇게 그린 스타일인데 이건 내 스타일이야 뭘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하면 졸라 안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의 그 태도 있죠 자신의 태도 자신이 좀 더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저도 최근에 조금 자만을 했습니다. 예 조금 자만을 했는데 그 좀 반성을 많이 했죠. 실력이 잘 안 늘 안 늘더라고 자만을 하면 확실히 자만을 실력이 안 늘어 자 다 풀고 볼게요 아니 이분은 아니 아니 이분은 왜 그림을 안 보내고 글만 보냈어 글작가 글작가 평가해 달라고 어 어디 보자 이분은 가이드라인 안 맞췄고 오 오 뭐야 오 잘 그렸다 어 잠깐만 잠깐만 지인 오너케 리케로 받아서 그렸다고 하시네요 어 잠깐만 지인 오너케 아 박지님한테 보내도 된다고 허락도 받았다고 하시네 어 어 오른쪽 팔이랑 손 전체적으로 좀 어색해 보이고 저런 포즈가 가능할런지 아 저런 포즈는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잘 그렸다 아 도전 깨냐고요? 잠깐 피드백 피드백할 거 한번 찾아볼게 악녀 아니래요 아 맞나?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지인 오너케 리켤에 악녀 악녀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뭘 피드백 가지고? 이때야 박지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얼른 손가락 하나를 더 그려 무슨 소리요 저는 아니 여러분 저는 그런 저는 그런 제가 제가 피드백 못하겠다 한 거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제가 못하겠다는 거는 못하겠다 합니다 뭔 손가락을 더 그려요 보세요 뭐 손가락을 더 그리겠습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시라고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예? 저를 저를 보세요 저를 중앙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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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코 안 그렸어 이 사람 어이? 아이 간빡 깨진 거 복구 아이 코 안 그렸어 마구니가 뛰었어요 아이 코를 코를 안 그렸잖아 이거 말이 안 아이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죄 코 그려드릴게요 아 진짜 아이죄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안하는데 코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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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어..잠깐..잠깐.. 크리링도 코가 없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어..잘그렸는데 진짜 잘그렸데요 딱히 제가 피드백 해드릴 만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그냥 자신의 그림을 그냥 갈고 닦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잘 그렸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부터 볼게요 벌써부터 간판 깨는 사람이 나온다고? 개빡치네 개빡치네 우주 컴마 자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테리터로 진로를 잡고 있지만 집에서 미술계열로 진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고민 중에 놓여있는 학생입니다 혼자서는 틀린 점을 찾기 어렵고 주변에 피드백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피드백 신청해봅니다 주제는 그림 속 캐릭터는 모두 작해이며 트레이싱이나 모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는 어인공수 어인궁수 어인궁수와 묘인 트레저헌터를 작고했습니다 피드백 요구사항 저한테 필요한 채색 방법이나 채색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싶고 처음에 캐릭터의 자세를 잡을 때 역동적인 자세 같은 경우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스케치 팁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박진님이 추천하시는 핀터레스트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어 어디보자 확실히 포즈 면에서는 정말 좀 많이 약세를 보이시고 있어요 어차피 춥다 창문 좀 닫을게 일단은 그 뭐냐 이건 손구름이지? 이거는 이거는 그렇다 쳐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건 대체 뭐지? 이게 이해가 정말 안가워요 이게 뭐 이게 인체가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이게 가슴이 이게 가슴이 팔이 팔이인가? 이게 왜 팔인가? 여긴 팔이 두개가 달렸네 뭐지? 아 이거 장식이야? 아 팔이 아 팔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저는 영라오스 이게 가슴이고 이게 어깨인줄 알았어 이 두개가 그래서 이쪽 팔은 여기 있고 이쪽 팔은 이거 뭐지? 잘려나갔나? 이건 뭐지? 여러분 멀리서 보세요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보이나?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잘 저 그냥 가슴 같아요 이게 왜 틀렸냐면 보세요 이쪽 팔 보이십니까? 이쪽 팔? 이거 보이세요? 이게 가슴 위에 있어요 가슴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포즈라고 있냐면 똑같이 해볼게요 이러고 있는 거 맞나? 정말 어정쩡한 자세죠? 차라리 이거를 이게 가슴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뭐냐 그 뭐냐 이 위에 있는 이 장식이 이 장식이 이게 진짜 가슴이고 가슴 뒤쪽에 팔이 위치한 줄 알았어 내가 이거 고쳐줄게요 털리 셰잇 이것도 장식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헷갈리지 않게 이 팔에 있는 투시를 맞춰서 넣어주세요 팔에 있는 투시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면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팔이 지금 얘 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팔이 우리 뒤쪽 우리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옆으로 옆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장식은 지금 뒤로 가고 있는 팔에 맞춰져 있어갖고 오해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오해하기가 이것도 겨드랑이가 한 이쯤에 있어야지 이쯤에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얘 목도 훨씬 더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너무 앞으로 나왔는데 어 이제야 훨씬 좀 이제야 좀 이제야 좀 분리가 돼 보이네요 뭘 이연소 깨질 뻔이야 인마 이 정도로 절대 안 깨져요 간판 입기 쉬운 줄 알아 네 저 학원 출신 학원 선생님 출신 맞아요 어 이 엉덩 이거 엉덩바가 찌비면 진짜 다 부숴버리겠는데 엉덩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이게 손그림으로 그 색연필 그런 걸로 그리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종아리는 이 다리의 굴곡을 맞춰서 잘 들어갔어요 근데 허벅지는 지금 완전히 일자여가지고 되게 별로예요 이게 허벅지도 이 다리 굴곡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식으로 지금 이 옷주름 맞죠 이거 옷주름도 그 뭐냐 이거랑 다르게 반대로 가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팔을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는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 그 뭐냐 좀 더 늘어뜨려지게 늘어뜨려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쫙 당기게 하지 말고 아 잠깐 이거 재질이 좀 달라붙는 재질인가 아니면 뭔 뭔 재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 파질이 너무 굳어가지고 5 2 5 5 5 6 10 21 22 근데 얘가 어인이라고 했죠? 어인이야? 난 되게 그냥 드래곤 같은데 드래곤 같은데 이거 용 꼬리 아닌가? 물고기 꼬리가 아니라 시정자 언급하지 마세요 방송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아 해마구나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인 게 이게 너무 과해요 보시면은 이제 양말이 입구 부분에 이렇게 쫙 조여가지고 살이 조여든 거 그거를 묘사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다리에 피 안 통할 것 같아요 좀 과합니다 다리에 피 안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되냐면 이 이쪽 보이죠? 이쪽 이쪽 다리 반대 그 바깥쪽 다리 바깥쪽은 지방이 많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그 살이 움푹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 안쪽은 지방이 별로 없고 뼈랑 뼈랑 근육에 오히려 더 근접하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그 뭐지 이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좀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세게 양말을 조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물속 아닙니다 여러분 물속 아니에요 반대쪽은 잘하셨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네 다만 여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굴곡을 이쪽 안쪽 부분에 방금 말했죠 그 굴곡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안쪽은 바깥쪽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신발도 이거 지금 누가 이거 발목아재 꺾어놨어요 발목아재 꺾어놨어 지금 이거 안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로 그 이상은 발목하지 꺾어진 거예요 딱 이 정도가 맞는 인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태인가 유태인가 아무튼 어느 정도 인체를 이해하고 계시긴 한데 그 이상 고차원적인 스킬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볼게요 여러분 클립파일 말고 JPG나 PNG로 보내세요 클립파일은 이제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어가지고 위험한 걸 수도 있어서 그리고 열어볼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뭐야 이게 NCT 제노의 화보를 따라 그렸어요 이거를 3일 동안 열심히 그렸다고요? 이거 그린데 3일이 걸렸다 하셨는데 그런데도 5% 이상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그 5%가 채워질까? 라고 하셨거든요 잠시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좀 제일 어두운 명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색감 그런 걸 안 넣을 거라면 색감 면에서 좀 차이를 주게 놓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머리카락 때문에 좀 별론 것 같아요 저는 다른데는 이제 주변 색깔이랑 좀 비슷하게 맞춰서 파스텔 때문에 좀 비슷하게 맞출 것 같거든 근데 머리카락은 너무 유동 눈에 띄어 오히려 이 머리카락을 좀 죽이면 좀 낫지 않을까 끝까지 개진해주세요 다행히 같이 이렇게 오 than 이런 비밀 이쁘게 이제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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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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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했어요. 이건 진짜 잘했는데 이런거 하지마. 소니기냐고. 여러분 소니 영화 봤어요. 괜찮은데요. 니 눈에 이게 괜찮은데라고? 네 눈에 이게 괜찮냐? 저 소니 봤는데...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랬어. 그냥 그랬어. 손은 손을 그려줄게요. 손을 그려줄게요. 일단 손은 닿는 손바닥 면적이겠죠. 손바닥 면적부터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손가락을... 손가락을... 손가락이 어디에 이렇게 얘를 감싸고 있을지 대충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검지 손가락은 중기보다 좀 짧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자연스러운 손모양이 나오죠. 이런것들이 이제 적응 되시면은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을거에요. 다음부터 다음부터 꺼볼게요. 어? 이거 뭐지? 실제 사람을 보고 그린건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박지 작가님.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늘 본인 업무에 열심히 다하시는 작가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너무 놀라서 바닥에 앉아 부슬거리는 장면입니다. 2번은 힘쓰는 일을 하고 지쳐서 소파에 앉은 장면입니다. 그림에 있어서 부족한 점 조언 부탁드리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디중지 만든 캐릭터의 분위기가 너무 험하고 장난스러운데 험하고 장난스럽다는건 무슨 소리지? 완전히 반대하는 성격이 수식어들인데? 잠시만요. 저 머리 정리좀 할게요. 됐다. 그에 어울리는 효과 배경을 잘 그리지 못해 고민입니다 시간만 괜찮으시면 꿀팁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입사 지망하던 회사에 다음달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작가님께서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입사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취직 축하드려요 여러분 저분 보세요 취직하시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우 정말 바람직하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할 수 있을까요? 파이팅 이상입니다 오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자 들어갈게요 피드백 일단은 기본적인 그 뭐라 해야되지 그림의 분위기라고 해야되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림의 분위기는 오히려 분위기를 잡는 스타일 분위기 잡는 스타일은 오히려 프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각은 정말 나쁘지 않아요 감각 좋네 다만 스킬적 그 그림을 그리는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딸리셔도 그렇지 감각만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각만큼은 아무래도 그 뭐라 해야 되지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접하신 성인분들이 감각이 좀 많이 감각이 좀 많이 단련되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분들 보다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접하셨기 때문에 감각만큼은 왠가하면 다들 괜찮게 하시더라고요 손 그리는 거라든가 뭐 이제 인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연습을 해야겠지만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딱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피드백을 드리자면 일단 손부터가 존나 못 그렸어요 손을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손을 넣어 못 그려서 손에만 눈이 가 닿고 지울게요 좀 그 뭐 이제 자신이 좀 손을 못 그린다 아니 손을 못 그린다면은 진짜 취해보고 사세를 찍어서 그려보세요 저도 그렇게 자주 합니다 프로 작가들도 다들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좀 어렵다 싶으면은 직접 자신이 취해가지고 아랫고 잘 특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잘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장난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와, 자기는 잘생겼다고. 저도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저도 평범하게 생겼어요. 손 하나만 잘 그리니까 그림이 산다. 근데 그만큼 손 외에는 크게 못한 게 없어서 그래. 다만 이제 필압이 전혀 없거든요. 필압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필압이 있는 선을 한번 써보시지. 어, 여기 손목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해.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팔 이 아랫부분. 이건 이제 팔 아랫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팔 윗부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같은 팔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은 팔을 하고 있어요. 팔꿈치가 여기 있어요. 지금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지금 이 팔 이 부분하고 보시면 이 아랫부분 있죠? 이렇게 이 아랫부분이 살짝 진해요. 왜 그러면 이 같은 면적을 보세요. 이 같은 면적을 훨씬 더 좁은 위치에서 훨씬 더 좁은 시야에서 한번에 보니까 이게 밀도가 응축돼가지고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팔을 지금 앞으로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느껴지죠? 방 정리할 거예요. 진짜 아 고나리하지 마. 빨리. 아 미니저님. 저분들 지금 제 방. 지금 고나리질 하잖아요. 저분들 밴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가지 마세요. 에이 이거 존목이야 뭐야? 존목이야 뭐야 이거 진짜. 목 왜 이렇게 굵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팔도 지금 너무 얇아요. 팔목이. 그리고 지금 팔에 굴곡이 없어. 여러분 제 팔 보세요. 보세요. 보시면 이제 근육의 라인에 떨어져서 이렇게 굴곡이 있죠? 이렇게. 살짝 보면은 살짝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있다고 해야 되나? 굴곡이 없沙не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이 있죠? える가. 어떻게. 그게 ульт c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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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림 볼 줄 안다. 어깨라고 하네. 되게 그림 볼 줄 안다. 어깨라고 하는 놈 누구야? 그림 볼 줄 아는데? 좀 놀 줄 아는 놈인가? 어깨가 문제였어. 전바적인 그림은 크게 못하지 않았어요. 크게 못하지 않았는데 음... 이런 분들 그림체의 특징은 소품 같은 거 있죠? 소품 묘사를 잘하면 되게 잘 그려 보이거든요? 이런 그림체 특징이 소품 묘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이 부츠 존나 못 그렸어. 부츠가 일단 부츠가 너무 못 그렸어. 좀 간단하고 귀엽고 그런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스타일 쓰신다면 좀 더 소품에서 디테일을 찾아보시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좀 간단하게 진짜 있을 것 같은 부츠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애 아 진짜 저런 부츠가 존재하겠구나 같은 느낌이 들도록 아 진짜 저런 부츠가 존재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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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묘사를 좀 과하게 하겠는데 아무튼 조금 소품 묘사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보세요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느낌이 근데 진짜 잘했어요 원하지 않게 잘했습니다 옷주름 같은 것도 생각보다 잘하시고 특히 망토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망토 주름은 틀리지 않게 잘 넣었어요 잘했다 좋습니다 SD체 그릴때 어깨 넓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잘했는데 모다자켓 진짜 잘했다 좋습니다 딱히 크게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부커 볼게요 에헤이 잠깐만요 양식 맞춰서 해줘 양식 안 맞추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이거 그냥 할게요 이 부분은 이거랑 어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이것만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의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피드백 신청 두 번 실패하고 두 번 까먹어서 다시 도전합니다 그림들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볼펜으로 그려버린 거라 옷주름이 잣던 식으로 나와 버렸는데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옷주름 좀 가르쳐주세요 두 번째는 바지랑 신발 발그리는 방법과 세 번째는 뭔가 부족해 보는데 뭘 추구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조금 선정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제외를 할게요 아 그리고 채색은 아예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채색하면 항상 망쳐버리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타블렛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채색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디 보겠습니다 볼펜으로 그려서 옷주름이 잣던 식으로 나왔다 이것도 볼펜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 아 이건 볼펜이고 이거는 그냥 아트라인 같은 그런 그림 그리는 펜인가 근데 이게 다른 게 말이 안 되는 게 볼펜도 그냥 결국은 펜이잖아요 주름이 그게 상관했나 필압이라면 이해를 해요 필압이라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름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주름 해드릴게요 일단 주름이 어떻게 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팔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요 팔꿈치 이 부분에서 이제 당겨지죠 팔꿈치가 튀어나오니까 보시면 제 팔을 보시면 팔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요 주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트 쓴 자국인데요 화이트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같은 면적인데 이거 보세요 같은 면적인데 이거를 앞에서 보면은 그 같은 면적이 훨씬 더 좁게 봐요 그러면 좁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같은 간격에 있는 주름이 좁게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좁아져서 응축돼서 보이겠죠? 어 불펜이라지만 너무 더럽다 그림 지금 이게 그냥 그냥 인체의 기초가 아직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리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겠는데 음 지금 일단은 이것만 봐서는 그냥 그냥 인체의 기초가 아직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다리 조금만 길게 해줄게요 그리고 바지 주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지지? 보면 바지가 좀 펑퍼짐한 바지 같거든? 보세요 다리가 지금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바지가 이렇게 넓어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좀 펑퍼짐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주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발을 그리는 법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발의 형태부터 잡습니다 손을 그릴 때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부분들을 발가락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뭉뚱 그려서 위치만 잡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딱 나눠갖고 세분화 시켜요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하면 보세요 편하죠? 쉽죠? 자 그럼 다음 부끄러워 보겠습니다 어! 어 맞아 이거 가끔 보이는데 이거 프릴 있잖아요 프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징그러워요 프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면 징그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단순화 시켜주세요 단순화 너무 정직하게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존나 잘 그래요 존나 잘 그래서 진짜 정직하게 프릴 다 그려도 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단순화해서 조금 이뻐보이게 그려보세요 프릴 진짜 어려워요 프릴 그리는 게 옷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프릴이에요 자 다음 부끄러워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하이앵글을 많이 어려워하는 인간트수입니다 위에서 보는 구도로 그렸을 때 저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지 아니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용기내서 위에 그림을 보내봅니다 가능하시다면 옷주름 피드백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이앵글인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떤 게 살짝 걸리냐면요 일단은 얘 소년 있죠 소년은 잘했어요 소년은 잘했는데 얘가 무슨 문제야 특히 어디가 문제냐 이 팔이랑 이 뒤쪽에 있는 다리 뒤쪽 다리가 문제예요 일단은 거리로 조헌을 한 번 각각적으로 이렇게 은 잘 모르는 스펙글를 보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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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인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얘가 이름이 있어요. 얘가 뀨끼라는 친구인데 저희 집 터줏대갑입니다. 여기서 지금 함께 한지 지금 2년? 그 2년 좀 안됐나? 안녕하세요. 뀨끼리에요. 안녕. 이거 틀린거 같이 볼게요. 이거 틀린거 같이 볼게요. 이거 소년이 이렇게 서있고 사실 이 투시도 살짝 어긋난게 소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얘는 살짝 이렇게 돼야 돼. 살짝. 살짝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를 조금 손 봐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투시가 이렇게 금방 이 하이앵글의 투시 느낌이 살아났죠 이 팔도 이거 살짝 올라가야 돼 왜냐면 우리 양팔의 팔꿈치 길이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팔꿈치도 지금 이 투시에 맞춰서 있어야 되니까 얘가 팔꿈치가 여기 있으면 이 투시에 맞춰서 한 이쯤 있어야 되는데 방금 여기 있었죠 이 팔꿈치 투시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을 올려줬어요 이쪽 다리도 지금 너무 붙어있거든 투시에 맞춰가지고 좀 더 이쪽 다리는 좀 더 뒤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끔 하이앵글 하다보면 다리가 짧아져서 이상하다고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투시에 맞춰서 전체적인 몸을 몸을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투시에 맞추지 않고 이 그냥 무조건 몸은 그냥 하이앵글이 아닌데 이게 몸만 줄여가지고 이 투시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모든 몸들을 이 하이앵글에 맞춰가지고 배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면은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건 짧아도 전혀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확연하게 차이 나죠 하이앵글이 이제야 좀 하이앵글 같죠 갑자기 누웠어 이거는 갑자기 누웠어 좀 더 그 뭐냐 과감하게 투시를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분 꺼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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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아이돌 사진을 보고 따라 chip 드insula 뒷부분 오 뭐야 느낌 있네 방법 protect hein 솔직히 이거 이거 두 개보다 이게 너무 잘했다 이게 너무 잘했다 어 잘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린 거니까 그 느낌을 잘 살린 거 같은데 일단은 이것만 봤을 때는 어이 쒸이 손가락이 뭐야 이거 표창인가? 이게 뭐 종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있죠 당연히 어 일단은 이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됐지 살짝 부자연스러운데 아무튼 그거 외에 이거 외에는 다 잘했다 좋다 좋습니다 어 뭐야 이 새끼손가락 우와 정말 귀여워 야 정말 앙징맞다 네 펼쳐볼게 와 정말 앙징맞다 앙징맞은 새끼손가락이야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죠 안되죠 이거 새끼손가락 아무리 작다고 해도 잠깐만 아 이게 보면은 이 V 할 때 보시면은 이쪽 분 이렇게 펴져 있고 이쪽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근데 이 분은 그리실 때 거의 두 개 다 말려 들어간 걸 그려서 그렇게 착시현상을 보인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쪽은 좀 더 펴야겠죠 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 이 분 얼굴 그리는 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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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잘 그린다 잘 하시는데 어 좋습니다 음 very rare 그림체랑 현재 채색 방법이랑 잘 어울리는지도 좀 헷갈리고 옷주름 그리는 것이 사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면 많이 어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피디웍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 근데 사진을 따라 그렸으니까 잘 나오는 건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연습 연습하면 되지 이거 다 그거 아닌가 다 그 사진보고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는 사진 보고 그린 것 같고 이거는 아닌가 이거는 그냥 직접 그린 건가 만약에 이게 직접 그린 거라면은 옷주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옷주름 잘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갔는데 조금 슬럼프가 온 것도 같아서 박진희 슬럼프 애소방법도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슬럼프가 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일단은 슬럼프가 오든 말든 존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좀 들 정도까지 오기로 그려요 그러면서 한 페이지라도 한 장이라도 한 컷이라도 내 마음에 들 정도 그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슬럼프가 딱 풀리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풀리는 슬럼프다 그러면 그냥 놔요 그냥 이 날은 안 풀리는 날이다 하고 놔 아예 다른 일을 해 그러면 다음 날에 좀 이게 머리나 좀 환기되고 해가지고 다음 날엔 잘 돼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콘티를 짰는데 존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콘티를 짜다가 너무 족같애 너무 안 풀려 그래서 그냥 놔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다시 짰거든 훨씬 나아요 어제 그린 게 다 날려버리고 다시 짰는데 훨씬 나아 훨씬 나아 그냥 진짜 오늘은 아이다 싶을 때는 그냥 놓으세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어우 시간 좀 빨려야겠다 아직도 열다섯 번 째요 빨리 좀 할게요 이제 어우 뭐야 이거 뭐야 이 엄청난 대두 뭐지 이거? 훈인가? 아 이건 전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훈인가 보다 머리 너무 큰데 사실은 많이 다르잖아 머리가 너무 커요 이거 비율에 맞춰서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야 맞는 비율이겠죠? 이게 맞는 비율이에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포즈 해볼게요 어! 똑같잖아 어깨 들어볼게 얘 어깨가 좁으면 양심이라도 널어야지 닥쳐! 아 근데 이거 어깨가 지금 너무 너무 올라가서 아깝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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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못 보겠다 한꺼 어깨 어깨 좀 제가 좀 낮췄데 이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어깨가 이 쇄골보다 이 위로 이거 뭐냐 이 어깨선보다 이게 그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 이게 어깨 올라가면 이 어깨선도 같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깨가 올라갔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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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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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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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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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첫 번째 빨간 배경의 그림은 자케이고 두 번째 하얀 배경의 그림은 네트운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의 제니트를 그린 것입니다. 두 그림 다 트레이싱이 아닌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 조금만 하고 다음에 또 하면 안될까? 미안한데? 안될까? 안돼? Buch watch 허flies 알았어요 알았어요 ㅎㅎㅎㅎ 몇 장 따라라따따따따따따 10개 추가? 안돼! 10개는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음... 지금 이게 23번째잖아요. 25번까지 하고 15개가 남죠. 아 이거 24번째에요? 아 24번째에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좀 하다가! 일단 좀 하다가 아니야 난 이걸로 지지 않아. 나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좀 더 해볼게요. 머리카락을 그릴 때 잔머리나 이런 세세한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분들 그림 보면 머리카락이 엄청 자연스럽다던데 저는 뭉텅붕텅 그리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머리카락 묘사 잘하시는 분들 그림을 따라 그리며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묘사를 잘하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되나요? 일단 머리카락... 잘했는데? 오야 잠깐만 뭐야 이거? 드릴이야? 어? 어?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나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있지? 제가 옛날에 애니메이션 좋아한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무기 있어요. 무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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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게리오에 나오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 에반게리오에 나오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이거랑... 이거랑 똑띠인데? 롱기누스의 창이네? 롱기누스의 창이네? 롱기누스의 창이네? 롱기누스의 창이네? 롱기누스의 창이네? 자 아무튼... 아...맞아 할게요. 일단은... 기본 도구를 일단은... 그... 스타일은 되게 좋아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머리카락 묘사를 말씀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렇... 이렇게 막 배춧잎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눠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눠요. 경계를 줘요 경계를 이런 식으로 어?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지금 이게 커다랗게 해서 그렇지 커다랗게 이게 겉에 외곽선만 따서 그렇지 이 안에도 좀 선을 따주세요 안에도 얘도 외곽선만 하지 말고 안에도 선을 한번 따 봐 얘는 그래도 좀 했네 어? 근데 살 되게 괜찮다 포근하고 되게 동어... 그 뭐지? 동아라 되게 좀... 팝아트? 좀 그... 팝아트? 무슨 아트? 그런 것 같다. 배경을... 어울리게라... 충분히 어울리는데...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 문양을 좀 주면 어떨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 문양을 좀 주면 어떨까? 이미지 문양 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미지 문양 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미지 문양 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 배경을 단색으로... 단색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묘사를 좀 해 보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고 볼게요 어? 뭐야 이거? 야 밀덕이야 밀덕 특징 캐릭터 뭐... 얼굴 캐릭터 사람은 존나 못 그리는데 이... 그 뭐냐 이 총이라든가 뭐... 보호... 보호장구 라든가 그런 건 존나 고등까지 해서 확실하게 그림 이거 봐봐 연사, 덤사 이런 거 이런 거까지 다 해놨어 옷 주름과 유리 재질 표현 등등을 잘 그리기 힘들거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시는 거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레알 밀덕 특징 총 같은 거 존나 못 그림 근데 총은 존나 열심히 그림 야 그... 야 그... 그... 그 열정으로 캐릭터 그리는데 좀 더 쏟아봐 어... 야... 얼굴 너무 못 그렸다 어...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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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꽈배기 뭐야 이거 어...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얘는 여기 머리 밀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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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상해요 왜냐면... 그... 뭐냐... 빛을 그 양방에서 받고 있다는 거잖아 같은 방향에서 빛이 비추게 해 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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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럴해서 uno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이렇게 살짝살짝 쥐어주면 참 쉬워요 아 손 미쳤냐고 와 총만 잘 글었어 총만 어 잠깐만 나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 얘 하반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반신 어떻게 된 거야 하반신 어떻게 된 거야 켄타우루스 아 맞네 야 켄타우루스였다 야 이거 내가 몰랐네 이거 고등 따져서 잘 그렸다 켄타우루스다 켄타우루스 야 켄타우루스로 그리니까 야 완벽한 거 봐 내가 수정할 필요도 없었어 켄타우루스로 그리니까 완벽해 야 완벽해 완벽해 수정할 필요 하나 줬어 야 진짜 잘 그렸다 야 켄타우루스 무대였네 야 이거 도전 깨졌다 이거 리얼로 아이쿠 도전 깨져버렸네 너무 상처되나 그린 학생한테 아무튼 장난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형수술 성형수술 자 이거를 이제 지우면은 이거 이 부분이 아예 없어야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 아마 바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겠죠 얘 그리고 팔 이쪽은 어디 갔어 이쪽 팔은 어디 갔어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칠게요 이렇게 튀어나게 해서 그리고 이쪽 팔도 조금 길어요 좀 줄여줄게요 팔 됐다 됐다 자 이렇게 돼야겠죠 오 오 팍 보이십니까 이 차이가 사람이 됐어 야 사람이 됐어 사람이 오늘도 수술 대성공 자 다음번 거 볼게요 자 다음번 거 볼게요 오 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존나 잘 그려 얼굴만 보면 존나 잘 그려 얼굴만 보면 존나 잘 그려 사실 근데 몸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 몸이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혼자서 박진님 유튜브 보면서 독학하는 그림쟁이인데 박진님에게 피드백 받아보고 싶어서 그림 보내봅니다 그림을 딱 보셨을 때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인체 특히 전신을 그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그려두고 보면 어딘가 어정쩡해서 잘 안그리게 되고 그게 악수선인 것 같아요 피드백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연필선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연필선으로 그려도 괜찮을까요? 어 잠시만요 아니 아무것도 안해 잠깐 잠깐 기다려 아무것도 안해 자 마지막 할게요 음 연필선 써도 되긴 하는데 어 뭐 이정도 2분 정도의 필압이라면 써도 돼요 사실 네 써도 됩니다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을 써도 돼요 이 정도 필요하면 써도 돼 어... 먼지 저... 연필선 ית 인지 보r 고 AM 그렇죠 도움드楚 예 Perm 그 점 점 점 점 선 tails 농장 상 restoration 되coll당 우 म Unc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너무 좁아요. 나처럼 어깨를 좀 늘려줘야 돼. 이 정도 어 이거 주름을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나폴나폴 거리는 거요. 주름을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밍크 같은 거야 아 밍크 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것 좀 이렇게 좀 묘사를 해주지 이렇게 밍크 밍크 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내가 내가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음 이게 누구 잘못이야 이게 네 왜 위랑 아래랑 따로따로 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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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몸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얼굴은 뭐 이정도면 됐어. 전신 그림을 좀 진짜 많이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신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흉상 같은 건 좀 많이 자제를 하시고 전신을 많이 그리십시오. 자 다음 볼 꺼 볼게요. 아 양식 지켜서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없냐 양식 좀 지켜줘 양식 어 징크스다 여러분 아까 말한 거 제가 아까 말한 거 나왔어요. 보세요. 징크스 역해죠. 여잔데 얼굴이 지금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얼굴 같아요. 이게 수염 그려주면 바로 남자대. 얼굴이 길면은 좀 남자 남성스러워져요. 그림의 명확한 그림자로 입체감을 주고 싶은데 톤 모양과 위치가 감이 안 잡힙니다. 징크스 원래 징크스 얼굴은 원래 남자 같아요. 아닌데 아닌데 안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진짜 무섭게 생겼다. 진짜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입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학과랑 직업 직업이랑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디자인과 입시하고 있는데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과연 관계가 있을까 하자면은 어 솔직히 그것만 따지자면 관계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디자인하는 사람이 만화 못 긁는 방법 없잖아요 아니 애초에 단투만 하더라도 단투도 지금 그 뭐냐 단투도 그 뭐냐 꽤 유명한 만화하고 곧 연재도 엄청 큰데서 할 건데 그게 디자인과였어요 디자인과라고 해서 만화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큰 곳 레진 아니요 훨씬 큰 곳 아무튼 그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을게요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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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 이거부터 제가 이거 그 길이부터 줄여볼게요 성형수술 중입니다 코 길이도 조금 줄이자 자자 자 훨씬 더 이제 좀 지크스 나와줬죠 조심해 주셔야되요 얼굴이 길어지지 않게 여캐는 그리고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있을텐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사타고니가 여기 또 여기 있는데 갑자기 배꼽이 여기 있어봐 배꼽이 여기 있어야지 배꼽이 너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되어야되요 이렇게 배꼽 위치가 틀렸어요 배꼽 그럴 수 있어요 아뇨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디 보자 아 아 아 아 명함 같은거 넣으실 때 그 뭐지 레이어 차라리 레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그거 아까 말했다시피 광원을 하나 정해 놓고 여기서 비추는 거에 맞춰서 이 반대되는 쪽은 그림자로 비추게 해주고 그림자로 해주고 이렇게 빛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만 남기시면 돼요 그런걸 생각하고 하시면 오히려 꽤 쉬울거에요 생각보다 그런걸 생각을 안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림자 넣는건 광원을 먼저 잡은 후에 하시면은 진짜 되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 배꼽은 저런데 라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미친 인체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다리가 지금 뭐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몸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몸이 있어요 이렇게 사탕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냐 배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보통사람보면 배꼽이 여기 있죠 배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배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배살때 밀려나서 내려갈 수가 없지 미친 배살때 밀려나면 배꼽이 이렇게 여기에 있고 배살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배꼽이 어떻게 내려가 내려갈 수 있나? 근데 그거는 배꼽이 아예 내려간게 아니라 살때 밀려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보고 볼게요 그림자 되게 귀엽다 근데 괜찮으면 그 뭐냐 가이드라인 좀 맞춰주세요 자 주제가 기타를 치는 여자애라고 합니다 채색과 효과 그리고 기타같은 사물의 구도가 어렵고 막막해서 피드백 보내봐요 개새끼야 채색 안해놓고 시빨 물어보면 어떻게 죽여버린다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입니다 선도 한 번에 그으려고 노력해보고 여러 번 자세를 바꿔가며 스스로 피드백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스스로도 많아보이고 어려운 점도 많아서 박진이님께 피드백 신청해봐요 죽일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채색을 물어봤으면 채색을 좀 한 걸로 들고 오지 일단 일단은 투시가 틀렸어요 보세요 얘는 얘는 위에서 보는 하이 앵글이에요 근데 얘는 밑에서 보는 로우 앵글이에요 어이씨 여기는 뭐 그 뭐냐 그겁니까? 두 가지 공간이 존재하는 뭐 4차원 공간 뭐 그런 거야? 막 하이퍼큐브 그런 겁니까? 어이씨 진짜 봐봐 야 그리고 얘는 얘는 또 하이 앵글이야 얘는 또 홀리 쉣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달이 굴곡이 너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후원은 이거 피드백 끝나고 해주세요 왠가하면 아이고 일교육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기타 잡는 거 이거 맞나요? 기타를 어떻게 기타를 이러고 이러고 있어 기타를 이렇게 잡고 있어 이거 기타 잡는 손이 아니라 이거 기타 잡는 손이 아닌데 이거 기타 잡는 손이 아니라 어? 어이씨 이거 발도 아니냐 발도? 눈앞에 있는 거 다 썰어버리려 하는데 야 눈앞에 있는 거 다 썰어버리려 하는데 얘 발도 하려 하잖아 이거 봐봐 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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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호흡 발도는 뭐냐면 이렇게 칼 잡을 그 칼 있죠 칼을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쫙 뽑으면서 배는 걸 발도라 그래요 혼나요 자 그럼 다음 풀 꺼 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니메이션 얘기를 할 건데 절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스포일러나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하신 분은 영구 밴드 드릴 겁니다 타임아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애니를 봤거든요 뭘 봤냐면 그 학교생활이라는 애니를 봤어요 그거 봤는데 그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떠올랐어 여러분 학교생활 안 봤으면 보세요 되게 진짜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애들이 너무 귀여운데 와 나 거기에 나오는 그 회색머리 회색머리 여자애 걔가 너무 좋더라 되게 쇼타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요리할 때 따라서 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밀생머리. 밀생머리라 합시다. 여러분, 이... 이 하나말고 둘째를, 둘을 몰라. 이런 분들. 어? 여자애라고 슬퍼염이라고 할게 아니라 이... 이 위에만 봅니다. 저같은 사람이 위에만 보여요. 위에만 보면 아, 이 캐릭터는 사실 달려있다. 얘는 사실 달려있다. 아, 이 아이는 사실 숏하다. 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캐릭터가 두 배로 많아지게 됩니다. 메군에는 어때요? 아, 제 취향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저 해볼게요. 그림이 이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라. 아, 이거... 괜찮다. 느낌. 근데 이... 이 흰선은 뭐죠? 설마 이거... 레이어 하나에 두고 쓴 건가? 아니다. 이거 레이어 하나 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그거 같은데? 흰선... 에, 뭐냐. 선 레이어를 테두리선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어! 맞아요! 맞다고 하시네. 왜 이랬어요? 대체 왜 그런거야? 안 한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그냥 반짝이는 게 좋아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요. 어, 2000년대 초반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01년 2002년 이럴 때 이게 넣지 마세요 겉에만 넣으세요 겉에만 안쪽은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그림 그릴 때 그림체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고 등신도 자꾸 바뀌어서 힘들어요 인체 비율을 잘 몰라서 인체도 그려보는 중인데 제4에서 5등신인 그림체랑 안 맞아서 그림 그릴 때마다 헷갈리는데 계속 그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여쾌와 남쾌 그릴 때 남쾌의 어깨를 더 넓게 하면 여쾌 얼굴이 더 커 보이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쵸 남쾌는 남쾌의 여쾌 나라에 서서 보면 분명히 여쾌가 얼굴이 더 작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체 비율 때문에 여쾌가 좀 더 얼굴이 커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서있고 옆에 여성분이 하나 서있어 그러면은 그분의 얼굴이 되게 커보일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어깨도 좀 넓고 이제 그 몸에 비해 얼굴은 좀 작은 편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근데 그 4,5등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딱히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 고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되게 저 흰선만 안 넣으면 되게 잘 그랬다 했을 건데 흰선이 다 망침 아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하게 그렸데요 근데 진짜 잘한 게 인체 비율은 진짜 딱 딱 맞아 틀린 게 없어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그림자 간단하게 간단하다고 해서 비율을 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해요 잘 그렸습니다 옷주름 같은 거 좀 그 준비하시고 아 그 연습하시고 필압 필압 연습 좀 하세요 필압이 전혀 없는 선을 쓰시는데 필압 있는 선을 쓰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자 다 바꿔볼게요 자 오 이리 보자 이번엔 얼굴 쪽은 익숙한데 인체를 잘 못 그리겠어요 정면 인체나 옆모습 인체를 잘 그리고 싶습니다. 피드백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얼굴은 조금 많이 그리신 티가 납니다. 다만 인체가 진짜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순수히 얼굴보다 덜 그려서 그런 거지. 이거는 진짜 좀 보시면서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서 일단 이거 뭐냐 팔 굽어진 게 반대로 굽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굽어져야 돼요. 인체를 그래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애쓴 건 눈에 보여요. 하지만 인체를 그리는 데에 대한 경험치가 확실히 전무하다시피 해서 지금처럼 이제 열심히 그리는 걸로 열심히 인체를 연습하고 열심히 인체를 안 틀려요 노력을 하면서 그리면서 많이 그리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인체가 크게 틀리지 않은 점을 봐서는 인체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에요. 인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다만 이제 그 외에 옷이라든가 뭐 그 기타적인 것들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은데 이건 진짜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야. 이거는 이건 좀 신경을 썼거든요. 이거는 아예 신경을 안 썼어. 오씨 이 세상에 이런 옷이 어디 있어. 동그라미는 어디 갔니? 아무튼 그 뭐냐 좀 더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얼굴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 그리실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분이 그래도 그림 그리실 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분 그거 목이 조금 굵은데 이거 목을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옷도 진짜 이거 보다 보다 못해서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부꺼 보겠습니다. 제가 30분 30 명 갔지? 30 명 지금 1시 반인가? 30 명 했지? 10 명 내일 할까? 여러분도 이제 자야 되지 않겠어요? 10 명 내일 할까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앉아도 된다고? 어? 추가하자고? 내일 할까? 추가하자고? 그건 싫은데? 추가하기 싫은데? 더하기 싫은데? 힘든데? 귀찮은데? 뭐? 그러면은 어? 아이고 허니콤보님 아이고 있으면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나나 아이고 허니콤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나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코믹스에서 자살 소년을 연재하고 있는 박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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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지? 10개 10개 빡세게 지금 해버릴까? 그래 야 빡세게 하자 10개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오우 씨 뭐야 머리 색깔 존나 마베든 나날이 이뻐지는 박쥐님 와 감사합니다. 오우 뭐야 이거 아니 솔직히 좀전만 해도 첫번째 크림만 해도 괜찮은데 잘그런데 생각했거든 자 피드백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박쥐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생방으로 보내보는 개강을 안해 슬픈 새내기입니다. 아 나 연급해버렸네 보니까 이거 모작인 것 같아 이거는 그림을 그린 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혼자 노는 식으로 그리다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느는 것 같아 한번 피드백 받아 보고 싶어요. 궁금한 것은 제 그림체에는 얇은 선과 두꺼운 선 중 어떤게 어울릴지 그리고 제가 인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 야매로 그리는 거라 이정도로 인체 이해로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되는지 하면 되는지와 미연성 그림이 저런 오타쿠스런 원피스 심화같으면 어떻게 형태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마음대로 세게 까주세요. 진짜로요. 그런거 좋아해요. 미친 변태 하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년도에 그렸던 그림 보고 웃으시려고 넣었네요. 아 이게 옛날에 그린거래요 이거 2015년 5년 전 그림이야 아하 아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역순인가봐요. 이게 제 최근 그림인 것 같고 역순인가봐. 이렇게 역순 으흠 이분께 이분 성인이시죠? 성인이면은 제가 이분께 정확한 피드백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더 잘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야짜를 그리십시오 야짜를 그리는 순간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다만 대신에 야짜를 그리실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겨야 됩니다. 자신이 즐기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야짜를 그리면서 즐긴다? 그건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박진이 해보심? 네 저 존나 많이 그려봤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자연손에 야짜를 그렸다가 존나 잘 그려져가지고 괜시리 뿌듯했어요. 근데 이게 야짜를 왜 실력을 많이 누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옷을 안 입거나 적게 입거나 노출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야짜를 왜 실력을 많이 누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옷을 안 입거나 적게 입거나 노출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인체를 가릴 수 있는 매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결국엔 고지곳도 인체를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야짜를 기본적으로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글을 그리려면은 인체가 막 이렇게 막 비틀리고 인체가 막 이렇게 어려운 포즈를 취하고 그런 걸 그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시가 많이 들어가는 투시가 들어가는 글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왜냐면 야짜를 그리려면은 그 어느 부분에 되게 강조해서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 투시를 들어야 되고 결국엔 내가 글자 하는 거 인체, 투시, 그 뭐 강조 뭐 어려운 것들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야짜리입니다. 야짜리 하나를 그리면 그 모든 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빨리 늘고 싶다 어?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야짜를 많이 그리시면 됩니다. 괜히 야짜를 그리는 그 야망가 그리는 선생님들이 괜히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야망가 그리시는 작가님들 보면은 그분들 엥가나 만화가들 다 씹어먹습니다. 어? 나이 연급하지 마세요. 어르신분들 아니 어르신분들도 어르신분들도 알 건 알아야지 만약에 자신이 야짜를 뭐 그런 거 즐기지 않는다 안 즐기시는 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즐기신분들만 그리셔야 돼요. 안 즐기시는 분들은 그려받지 않습니다. 그냥 흉대내는 거지. 즐기면서 그려야 그게 늘어요. 만약에 그런 거 안 즐기신다? 안 즐기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지박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투시가 들어간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 됩니다. 뭐 상어피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굵은 선, 얇은 선 물어보시는데 이게 얇은 선인 거 같아요. 얇은 선 존나 안 어울려요. 차라리 이 정도 선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 같아요. 이게 제일 최근 그린 거 같은데 제일 잘 그렸습니다. 좋네요. 이 스타일 구수하시면 될 거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이분께 추천 드리고요. 얇잘 그려보세요. 그리고 옷 아니 이거 보면서 그리는 거 맞아요? 보면서 그려보세요. 보면서 보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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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그리와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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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이쪽으로 올렸잖아요. 팔을 올렸으면 여기서 당겨지고 이렇게 퍼져야 돼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팔꿈치 같은 거는 팔꿈치 다섯 보면 이렇게 당겨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깨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허리가 꺾였잖아요. 얘가 허리가 꺾였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줘야 돼. 이 부분은 따로 줘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허리 꺾였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 주름의 주름의 그 라인이 풀이 꺾이고 여기서 이제 허리 꺾은 게 맞춰서 주름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팔 있죠. 팔은 어떻게 됐어요. 팔을 이렇게 딱 넓게 펴찼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어깨에서 전체적으로 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팔 부분을 보시면은 옷이 지금 이게 늘어나는 고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만큼 이 아랫부분은 당겨지게 돼요. 그럼 당겨지는 게 나왔죠? 당겨지는 게 어디예요. 이 아랫부분 당겨지는 부분 여기 겨드랑이 부분 여기서부터 당겨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옷 주름을 아직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이것도 그래요. 팔을 올렸는데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분 꺼 볼게요. 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괴물이야 사진을 보고 드루는 거 두 개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애니 학원 입시를 다녀왔는데 정말 세종대, 홍익대, 청강대가 애니과 대학들 중 세상위권이고 뜻만 있다면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주변에 애니과를 졸업한 어른이 한 분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서요. 아하 애니과 야 상명대도 옛날에는 그래도 알아줬는데 이제는 만화과 아니면 아예 몰라주는구나 상명대도 이제 애니과랑 만화과가 있었는데 이제 합쳐져서 만화 애니과가 생겼거든요 이제 상명대는 쩌리행이야 야 나 때는 말이야 만화 애니미션 하면 탑3였어 이게 그 뭐냐 이제 그 뭐냐 한예종은 이제 그냥 그냥 노내로 치고 걔는 그냥 무도 1이니까 노내로 치고 어 세종대 그리고 그 뭐냐 홍익대 그리고 상명대 맞나? 아이 가물가물하다 이제는 현재 상명대인데 웹툰에 참 많아요 아 그래요? 어? 나 나 상명대 좀 이따 나중에 복학해야 되는데 그럼 나 유명인사 되는건가? 죄송합니다 장난쳐봤어요 예 뭐 강제 아싸 행위지 뭐 자 어 사진에서 진짜 이렇게 나왔다고? 어 뭐 사진 보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 사진에서 일단 그림만 봐서는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합니다 사진까지 보내셨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이거는 그래도 잘했네요 이거 정말 좋다 이거 느낌 포근하고 좋다 아 이거 다 모작이라서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어?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글쎄요 뜻만 있다면 정홍호 살려서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큰 어려움은 없는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단은 그 전공 살려가지고 취직한 사람 많아요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에 취직한 사람 많긴 해요 제 친구들도 취직을 많이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거 있죠 막 킬라킬 아니면 너의 이름은 뭐 그런거 있잖아 그런거 막 카툰 스튜디오 이런거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런거 생각하면 안돼요 그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도록 따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대신에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통해가지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요즘 무슨 시대에요 영상 매체 시대 유튜브 세대 유튜브 시대잖아요 자신을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로 어 유명해지면 될 수 유명해지면 되는거 아니야 장삐추나 뭐 그런 분들처럼 장삐추나 뭐 짤뚠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꼭 그 꼭 취직을 꼭 취직만이 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분 볼게요 이번 그림을 되게 많이 보셨는데 수림? 수림 말하는 건가? 에이 땡스 유얼 어 썸 썸 구독 땡스 유얼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아 수림콘 아 수림콘 땡큐 써 마치 땡큐 수림이 너무 귀엽다 땡큐 포 유어 서프스카이브 서프스카이브 애니웨이 땡큐 어 딱 세 장만 볼게요 이거 좀 이건 좀 잘했어요 러프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겉선을 따고 나면 자꾸 어설프고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계속 그리긴 하는데 어디를 그려야 할지 모르겠고 인체를 못 그리겠어요 그리고 색을 못 칠해서 흑백을 색을 못 칠해서 흑백을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체와 어깨를 못 그리겠어요 뭐 인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놓게 해서 엉성해 보인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서는 좀 덜해 보여요 여기서는 좀 잘했는데 이 그림 두 개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필압이 진짜 중구난방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필압은 일단 기본적으로 겉에서는 두껍게 안에서는 얇게 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겉에서는 두껍게 안에서는 얇게 해야 되는데 안에서는 두껍게 안에서는 두껍게 겉에서는 얇게 하시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성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투시가 지금 맞는 중구난방이야 봐봐라 얘가 서 있는 이 건물 이 벽돌 벽돌 투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투시가 이렇게 쭉 가다가 투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소실점이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배경은 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얘는 뒤에 있는 배경은 소실점이 여기 있어요? 같은 방향의 소실점이 두 개가 있네 띠용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 잠깐만 이것도 잘못 잡았어 보니까 한 2쯤? 2쯤에 있네 똥잉 토잉 투시 공부를 좀 이거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선 쓰는 거 진짜 겉선은 두껍게 안쪽은 얇게 그걸 의식하면서 그리세요 그리고 색깔 색깔 이거 말씀드릴게 보시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머리 색깔이랑 배경이랑 똑같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톤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보세요 이 여기 있던 색이라 여기 있던 색이라 여기 있던 색이라 어? 그냥 여기 이 치마랑 신발이랑 똑같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톤을 좀 다 흑백으로 돌렸을 때 톤이 좀 다르게 하면은 그 비슷한 색깔 그게 없어져요 얘도 조금 얘는 좀 뭐 좀 진하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배경이랑 좀 다르게 줬어야 됐어 배경이랑 완전 똑같잖아 이러니까 그죠? 배경이랑 머리색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감이 좀 많이 구립니다 색깔을 못 쓰시는 분 같은데 이거는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색깔 엄청 못 썼거든요 자 다음 풀 거 볼게요 방금 어떻게 했냐고요? 흑백으로 놔둔 거 그 위에 레이어 하나 올리는데 그 레이어는 색조 레이어라는 걸 올려요 그 다음에 그 색조 레이어를 색조 레이어에서 검은색 페인트 통을 전체로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흑백으로 바뀌어요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이 오늘은 털선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이에요? 혹시? 이제 다음 마지막인가? 오! 야! 장하다! 장하다! 오늘 끝냈다! 마지막 분 갈게요 응 털선 없어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응 털선 없어 아 진짜 검은색 이분이 알고싶은 건 인체와 옷들은 마지막에 효과 넣는 팁 이미 많이 알려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효과 넣는 팁만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잘했다 이거 분명히 여기서 이제 마지막 효과만 넣으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확실히 그라데이션 명암을 한번 줄게요 이런식으로 그라데이션 명암을 한번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뭐냐 이 위에 이제 빛을 받는 발광 레이어를 하나 줄거에요 그리고 얘 밑에 얘 밑에 반사광을 줄겁니다 이러면 짜잔 완성 achievements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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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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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어. 좀 봐줘. 힘들다. 야. 근데 나 진짜 채로 바닥이야 지금. 얘들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다음 달에 추가하자. 다음 달에 2명 추가. 다음 달에 42명으로.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다음 달에 2명 추가할게. 진짜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미래의 나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2시 30분 넘었어. 나 이제 연재도 2개 난단 말이야. 다음 달에 2개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힘들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마침 음악도. 이제 마지막. 그거 할 것 같은 음악이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예. 이제 후원할 거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에헴. 후원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호스팅 어디라는지 한번 골라볼까? 오늘의 호스팅은. 오늘의 호스팅은. 방설키 신분이 별로 없는데. 김저키 작가님. 하고. 해가님. 그리고 한라감귤 님이 계시거든요. 호스팅할만한 데가. 어. 박근혜 작가님 계시다. 그. 뭐지. 네이버 웹툰 중에. 그. 랜덤 채팅 그녀 아시나요? 예. 그분도 이제. 저랑 이제 면식이 있으셔서. 그분께 호스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분께. 호스팅 해 볼게요. 박근혜 작가님께. 호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럼 다음 방송 때 뵐게요. 드박. 안녕. 안녕. 아. 고생 많았어.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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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